네 번째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 놈이 나옵니다 우선은 코사인 피타골 삼각형 그대로 가고요 코사인은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각도를 딱 잡아놨으니까 각을 딱 찍어가지고요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코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하고 이게 등장하는데 밑에는 뭐가 들어가? 먼저 찍은 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뭘 갖다 이렇게 사인을 한다는 얘기죠 사인은 그러면 시작한 게 임피던스고 끝나는 건 뭐야? x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밑으로 끝나는 게 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 각에서 시작해 각을 쫙 탑니다 여기서 이렇게 못 돌아가잖아 쫙 타가지고 올라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뭐예요? 아래에서 시작해가지고 x로 끝났죠? 그러니까 r분의 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거기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코사인은 z분의 r로 표기했고요 사인 세타는 z분의 x로 표기를 했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때 구하는 방법 분수 위에 분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뭐냐면 2분의 1분의 1은 1분의 2가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z분의 x 곱하기 r분의 z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워지다 나누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분의 x 곱하기 z분의 z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곱하기니까 그냥 바꿔지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지우면 뭐하대? r분의 x가 나오죠? 근데 탄젠트 보니까 r분의 x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젠트의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젠트라는 것은 cos의 sin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르셨어도 앞으로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항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임피던스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나누기니까 절로 가면 어떻게 돼? 곱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r은 임피던스 곱하기 뭐로 구할 수 있어요? cos의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x만 구해야 돼 이거 필요 없죠? 절로 집어던져요 그러면 여기서 x는 임피던스에다가 sin의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 딱 찍어가지고 cos에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크기 구하시고 그러면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에다가 뭐 들어가? sin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무효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무효율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야? 0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os에다는 우리가 0율로 규정을 해놨고 sin에다는 무효율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각도가 여기 있을 때는요 항상 각을 기준으로 cos, sin, tan가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각도가 여기가 있으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세타가 여기 있다 그러면 cos에다는 어떻게 해야 돼? 각을 딱 끼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cos에다 이게 cos si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이게 sin이죠? tangent는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tangen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연동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한번 세워봅니다 세워봐 세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x가 되겠죠? 얘를 갖다 세워봐 그다음에 기르는 게 얘가 r이 되고요 얘가 지금 뭐가 돼? 임피던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걸 세워봤어요 세워보니까 이제 제대로 들어가 cos, z분의 x, sin 이렇게 그럼 z분의 r이 sin이 되는 거고 tangent 시작해서 돌면 되는 거니까 x분의 r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어딨냐에 따라서 cos, sin, tangent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외워도 되는 게 아니라 개념! cos 어떻게? 각을 끼고 돈다 sin은 시작해서 경사를 타고 넘어가야 돼 경사를 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해서 경사를 타는 게 sin입니다 cos은 각을 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tangent는 항상 각 밑에서 가서 올라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못 가잖아 밑으로 가서 올라쳐야 되겠죠? 이게 tangent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sin파라고 했는데 sin파로 한번 구경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장 큰 크기를 우리가 플러스를 넣었고요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마이너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부터 몇 도까지 돌려가지고요 360도까지 돌려가지고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쫙 찍어보니까 0부터씩 해가지고 90도까지는 최대값이 딱 달아놨다가 90부터 180 사이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 이 구간은 뭐가 되는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렇다가 180에서 0의 크기로 했고요 자, 계속 줄어! 또 감소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통과해서 다시 이거 뭐하는? 증가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구간이 두 구간에 있고요 증가되는 구간이 몇 구간? 두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sin파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연파 자, 그럼 이제 기본 크기는 딱 나왔죠? 기본 크기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0부터 180까지는 플러스의 크기를 갖죠 위쪽에 있으니까 180부터 360까지는 밑에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플러스 영역입니다 사인파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기본 특성 자체가 몇 도에서? 90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게 sin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파인데요 자, 코사인파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코사인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 표현된 거는 원래 사인파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몇 도 차로 움직이냐면 90도 차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잡아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요 그대로 갖다 놓으면 딱 겹치더라는 얘기죠 그대로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이게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사인보다 사인보다 0도죠 0도에서 지금 최대값을 찍었어요 사인은요 90도가 최대값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에 도달된 시점이 뭐가 빨라요? 코사인이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얼굴 면상에서 자, 코는 몇 도 튀어나왔다? 90도 튀어나왔다 90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코사인에 세타라는 놈은 사인에 세타라는 놈에다가 90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90보다는 어떤 거 더 많이 쓴다고 이거 호도법인 2분의 파이로 표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거 2분의 파이 써놓으면 90도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 들어갑니다 자, 코사인 파는 0에서 최대값에다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 감소가 되는 거고요 사인 파 같은 경우는 0에다가 점진적으로 90도까지 증가되는 파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하고 크기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보니까 탄젠트가 나오네요 탄젠트는 말 그대로 가기요 이렇게 슬러프를 탄다 생각하면 미끄럼틀 형태로 막 탑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건 뭐냐면 90도하고 안 만나요 이게 뭐냐면 90도에 가까워져 크기가 급격히 상당해가지고 자, 계산기상에 우리가 탄젠트에 90도를 입력하면 무한대 또는 에러가 뜹니다 계산 불가예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나질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여기니까 0부터 90도 사이에 플러스 크기고요 180에서 210도까지가 또 뭐야? 플러스 크기를 또 가지고 있네 그죠? 자, 여기 플러스 크기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야? 마이너스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을 살짝 돌려볼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구간이죠 0부터 90도까지 그 다음에 270에서 어디까지? 360도까지가 플러스 구간이고 나머지는 뭐야?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배우기는 다 배웠어요 여기가 0도 여기는 90도 여기요 180도 가고요 180 가고 여기가 얼마 가는 거야? 270도 한 바퀴 돌면 360도 되죠? 이렇게 돕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0부터 90도까지는 전부 다 플러스다 플러스다 올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요 탄젠트 값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코사인 값만 플러스 크기를 갖는다 해서 올사 탄코에서 외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계산기 누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숫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때로는 계산기보다도 훨씬 빠른 게 외워놓으면 바로바로 그 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모르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산기라도 누르시고 저런 것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파형이다 그런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특히 최소한 사인과 코사인 파형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